아직 왓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20년 안에 전세계 모든 운전자가 인공지능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정부 서밋에서 테슬라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임박한 위협은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종합지능이라고 불리는 딥 AI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머스크는 경고했습니다.